음악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동작구가 에너지 절약 시민문화 확산을 위한 2018 하반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마일리지란 에코와 마일리지의 합성어로 가정, 기업 등에서 전기, 도시가스, 수도,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규 회원 가입, 온실가스 감축, 회원 정보 정비, 홍보 실적 등 7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군은 16, 17년도 2년 연속 우수구 선정에 이어 최우수구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상하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1,350만 원을 확보하여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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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